세상에는 다양한 인연들이 있습니다. 내가 평생을 책임질 반려동물과의 인연도 그 중 하나인데요. 반려인 천만 시대,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 매너 패티캣은 반려동물과의 행복 동행에 꼭 필요한 필수 덕목입니다. 패티캣 함께 살펴보고 지금 바로 실천해볼까요? 반려인이라면 지켜주세요.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를 꼭 착용해주시고 배변 봉투를 챙겨 배설물을 깔끔하게 처리해주세요. 2개월 이상 반려동물이라면 동물 등록을 해주시고요. 엘리베이터처럼 다수의 사람과 이용하는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거나 목줄을 꼭 잡아주세요. 맹견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가슴줄 대신 목줄과 입마개를 꼭 착용해주시고요.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특수학교,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은 실입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. 의무 교육을 이수해주시고 책임보험도 꼭 가입해주세요. 비발려인이라면 참고해주세요. 반려동물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말아주세요.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반려인의 동의 없이 먹이를 주거나 만지지 마세요. 또 반려동물이 놀랄 수 있으니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아주세요. 누군가에게 더 없이 소중한 가족입니다. 불쾌한 언행은 삼가해주세요. 함께 만드는 패티캡 문화 어렵지 않죠? 반려인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. 꼭 주의해주세요. 사지 말고 입양해주세요. 나만을 바라보는 반려동물을 사랑으로 보듬어주세요. 반려동물과 함께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!